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오후에도 구름 조금 끼겠고 물결도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조금 끼겠고 물결도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중기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2월 5일에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